옥기칠 파고드는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기세가 대단한데요.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요. 종일 춥겠는데요. 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니까요. 옷차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전남 서해안 지방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충청 이남 지방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영남 일부, 충북 일부와 호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청주 영하 1도, 대구 2도, 부산도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전주 7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하권의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전면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